오이, 고구마, 모, 대안, 채소들. 먹으면 키도 쓱쓱, 몸도 튼튼해지지. 그거 가져갔어요. 1만원. 여기서 잠깐, 유아도전 퀴즈, 채소들은 어디에서 왔을까? 아, 어떻게 하나요? 앞에서. 너 어디서 왔어? 아무도 했잖아요, 얘가. 알썽달썽, 문제가 너무 어렵나? 여기로 쭉 가면 힌트가 있어. 잘 찾아봐. 야, 바위와 카메라. 지금 시간 났어. 한국사람 저기 있잖아. 와, 저기 있네. 짜잔. 안녕하세요. 저기 봐, 다. 아, 다 흑밭인데 뭐가 있다고요? 저기, 저기 뭐 하는지 알아? 당연한 것 같아. 나 같았으면. 한번 가볼까? 보라. 안 돼. 저기는 더웅어 댄스하잖아. 채소가 여기 있을까? 내 슈퍼 신발 줘야겠어. 우와,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뭔데? 이게 아니잖아.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없지. 씨를 뿌리고 정성으로 가꿔야 채소가 자라는 거야. 농사 시작. 오늘은 특별히 농사의 달인과 함께합니다. 저 타는 뭐야? 저 타는 뭐야? 달인 도와주세요. 네, 이것은 트레트라는 기계죠. 이거 뭐예요? 이거? 이거 뭐 씨앗 심을 저게? 이거 곱게 파슬러는 거에요. 깨끗하게 파슬러야. 씨앗을 심으면 잘 안다고. 달인 정리 한번 부탁드려요. 네, 땅 고르기를 해야 흙이 부드러워져서 씨가 뿌리를 잘 내린답니다. 여호! 아저씨! 이것 좀 더! 응? 저기 뭐 하는 거 같아요? 옆으로 가요! 옆으로요! 자, 땅 고르기는 끝났고. 이제 우리 땅 보러 가자. 여기야 우리가 심을 땅이야 여기야. 여기다 이제 장물을 심고 이렇게 잘 자라게 하는 거야. 아, 이랑은 땅에 물이 잘 빠지게 해서 농작물의 뿌리가 썩는 것을 막아줘요. 땅 많이 주세요. 사연이가 지금 너무 만큼 주세요. 저기 아저씨 다 했어요? 아저씨? 아, 아저씨 다 했네. 우리 땅! 오, 내 땅! 쇼쇼. 그런데 유리는 뭐 하나? 쇼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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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탕도 심으려고? 쇼쇼. 응? 왜 내 척이 되니? 콩 심은 데에 콩 나고 사탕 심은 데에 사탕 난다.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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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, 야. 위험해. 이, 이 뭔데. 이, 이 뭔데. 하지 마. 야, 야, 야. 맞아, 맞아. 위험한 농기구는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. 야, 어떻게 땅. 공평하게 땅은 남았고 밭에다 뭘 심으면 좋을까? 딸기랑요. 당근이요. 햄버거를 심으면 햄버거지. 당근을 심으면 당근질. 파웨인절. 비자. 쥬스. 파웨인절을 어떻게 심느냐. 파웨인절도. 아아. 네 마리. 야, 어떻게 태워. 그런데 안 심고 고민만 하니? 아세요, 안 심고 있어. 어. 고민은 그만. 심고 싶은 채소 구입. 맛있는 상추. 상추, 딸기, 고추, 오이, 가지. 정말 풍성하다. 얘들아, 뭐하니? 아, 내가. 제가 알려드리죠. 돌을 골라내고 있는 거예요. 작은 돌까지 골라내야 씨가 잘 자랄 수 있습니다. 네. 아휴, 씨 뿌리기 전에 할 일 정말 많네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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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이제 남자로 삼겹이로 그 사람은